네, 계속해서 ETF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NH아몬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ETF들 알아봐야 되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ETF를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매수 상위 ETF를 살펴보면 기관은 코스닥 150 선물 임버스를 좀 많이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150 선물 임버스 똑같네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똑같이 지금 코스닥 150 선물 임버스를 좀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할 만한 게 혼자서 특히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레버리지로 2,400억이니까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의 레버리지 ETF를 샀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가 코스피가 한 3%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많이 사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 상위 한번 볼까요? 성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간 수익률 상위하고 또 하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위 ETF는 지금 쏠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4.26%, 1위부터 5위 좀 보면 유럽 탄소 배출권, 글로벌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관련 ETF들이 좀 수익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유가 올해 10월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그러면서 약간 조금 더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위는 5G, 반도체 소부장, 6위부터 10위를 한번 보면 K-푸드라는 종목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콩선물, 비매모리 반도체, 차이나 ETF, 그래서 푸드와 콩선물 쪽에도 좀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수익률 하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하위 보면 그동안 상승했었던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테슬라 밸류 체인 ETF가 마이너스 8.64%, 그다음에 K-POP ETF가 마이너스 8.5%, 조선 ETF가, 해운 ETF가 마이너스 8.12%, 태양광 에너지하, 친환경 선박,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조선해운과 친환경 선박 ETF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K-POP과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ETF가 지난주에 좀 조정을 많이 받는 주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8월 한 달간,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8월에 일단 테마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타이거 화장품 ETF가 14.45%네요.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죠. 2차전지는 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왔을 때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 액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 ETF도 9%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국 소비 테마, 필수 소비재 보면서 중국 소비자, 필수 소비자, 약간 소비자 종목들이 많이 좀 강세를 보였다. 시장이 좀 하라고 하고 주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하고 소비주하고 푸드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다시. 그러면서 좀 소비주에 많은 또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지난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8월 달 들어서 수익률 하위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ETF 마이너스 17%, 2차전지, 2차전지, 소울 2차전지, 소울 5장 마이너스 15%, 그동안 2차전지의 상승세를 이루었던 그 2차전지 ETF들이 8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많이 좀 하락세로, 급, 하락하는 세대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위에서 10위까지도 보면은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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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한 8종목이 다 2차전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했던 게 좀 조정을 받고 가는 한 달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또 오름세를 나타났던 2차전지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시장 조정과 함께 내리면서 ETF의 성과도 안 좋았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허용하면서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MZ 소비의 액티브는 MZ 세대가 소비하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소비주도 ETF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테마 관련한 ETF들이 아까 언급해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비주라고 한다면 푸드 종목이 되겠죠. 하나로 K푸드 ETF, 그다음에 타이거 화장품 ETF, 타이거 여행 레저 ETF.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관광객들 오면서 소비 테마가 일어나서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 6%, 15%, 4% 되는 게 좋은데, 밑에 보시면 중국 소비 테마, 성장 소비 주도주. 조금 마이너스네요. 조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1개월은 플러스인데, 이 종목들을 보면 말로만 봐서는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최근 화장품 ETF가 굉장히 좋고요. 한번 ETF 개요를 한번 저희가 중국 소비 테마가 하고, 그다음에 성장 소비 주도주가 어떤 건지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ETF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국 내수 테마죠. 중국이 내수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소비하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중국 테마라고 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테마주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성장 소비 주도주 같은 경우를 보면, 업종 분류 기준에서 한류 및 소비재에 관련된 7가지 섹터에 투자한, 여기 또 한류에 투자하는 ETF도 있었네요. 그럼 한류라고 한다면 중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이 소비하는, 이런 미디어 게임, 호텔까지 투자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2015년에 만들어졌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종목은 30종목, 47종목 때문에 구성 종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 종목 비교를 해보면 중국 소비 테마의 1위 종목은 코스맥스, 화장품이죠. 그다음에 이가 삼양식품, 한국홀마, 파라다이스, CJCGB, 영호무역, 아모레퍼시피, 화장품들과 그다음에 식품주들이, 호텔주들이 섞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이스 성장 소비 테마를 보면 이것도 이가 지금 코스맥스가 1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CJCGB, 그다음에 한국홀마, 롯데관광, 아나한티로 해서 중국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테마로 투자하는 ETF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었구나.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관심, 또 특히 소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소비를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하나 또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식품 관련 ETF가 우리나라에 단 한 개밖에 없는데요. 하나로 F&K 푸드 ET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수익률 좋았고요. 지난주 수익률도 시장의 하락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우 보면 1개월이 6.42% 올랐고요. 코스피는 3.9%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이죠. 반대로 연초 대비해서 시장은 12% 올랐는데 오히려 푸드는 4%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최근에 라면값 인하를 하면서 한번 또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수주가 한번 관심을 갖는 시기가 올 것 같고요. 구성 종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어차피 K푸드 관련된 종목으로 한 거고요. 구성 종목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1위가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하이트칠로.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농심하고 식품주들이 올리는 게 K푸드 열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중국 제외한 모든 나라의 매출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요. 지금 삼양식품은 아시죠? 약간 매운 라면 해서 서로 이제 인기하고 서로 내기 경쟁하면서 먹는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나라 K푸드가 많이 열풍이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 ETF 한번 제가 집어줄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신규 상장 ETF에 주목할 만한 거는 일단 타이거에서 글로벌 AI&로보틱스 ETF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임폴리어에서 K바이오 액티브 ETF가 나왔습니다. 요즘 또 바이오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액티브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ETF, 그 다음에 바이오 액티브 ETF 두 종목 나왔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규 상장 ETF까지 알아봤는데 총 보수 측면에서 운용 보수가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여기서 액티브 ETF는 보수가 좀 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안 4.9, 49BP,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랑 80BP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살펴 가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면서 또 새로운 ETF에 대한 소개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H아몬디 자산운용 ETF 투자 본부의 김현빈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